실전 모의고사 5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DB 구축 문제입니다. List Underbar Q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본키는 ID로 구성된다. 기본키를 설정하시오. ID 선택하시고 기본키 누릅니다. 두 번째 ID 필드에는 반드시 4개의 문자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글자 수를 4개로 만드시면 되는데 글자 수를 세는 것은 랜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랜 함수 다음에 가로 열고 필드명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ID 필드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ID 필드명 입력하시고요. 그 개수가 몇 개다? 4개다. 라고 유효성 검사 규칙 글자 수에 제한을 두는 거죠. 그 다음 이름 필드는 이름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중복 가능한 인덱스 인덱스를 중복 가능 선택합니다. 이름과 전자우편 필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이름에서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전자우편도 선택하고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자우편 필드에는 대부분 영문자가 입력된다. 따라서 해당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포커스가 옮겨갈 때 자동으로 그러면 현재 폼의 IME 모드에서요. 영 숫자 반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영문이 1바이트를 차지하니까 반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 숫자 반자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X 한번 누르시고 변경된 내용은 저장해 주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는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테이블을 표시할 건데요. 입고 물품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리스트 언더바 큐도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분실 물품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세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 첫 번째 입고 물품 테이블의 아이디는 리스트 언더바 큐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를 참조한다. 그러면 리스트 큐 아이디에 있는 기본키로 설정된 필드를 입고 물품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로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 각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리스트 큐 아이디 필드와 분실 물품 코드 그 다음 참조해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물품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와 물품 코드 필드가 따라서 변경되도록 변경한다는 얘기는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그 다음 삭제할 수 없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삭제 체크 안 하시고 만들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입고 물품 테이블의 테이블의 물품 코드는 분실 물품 테이블의 물품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키가 설정된 물품 코드의 필드를 입고 물품 필드로 드래그 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조 무결성은 유지하시고요. 변경하라고 했고요. 삭제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할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 설정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테이블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쿼리로 작성 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쿼리를 작성하고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의 데이터를 테이블의 레코드를 입고 물품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올 테이블은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입고 물품 테이블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일련번호, 물품 코드, 그 다음에 아이디 입고일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가져오실 데이터는 물품 코드, 아이디 입고일을 가져오시면 돼요. 이거를 어디다가 추가하실 거냐면 우리 만들기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문제에서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가 쿼리 하실 거고요. 테이블의 이름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입고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고 물품이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입고 물품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면 두 개 행을 추가합니다. 예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추가 쿼리를 작성하고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련번호 필드는 자동으로 증가되도록 원래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얘 눌러서 현재 작성한 쿼리는 입고 추가 쿼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고 물품 테이블의 아래쪽에 추가가 되어 있겠죠. 되셨고 다음 문제 이제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입고 물품 리스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에 탐색 단추가 나타나지 않도록 속성 시트를 클릭하시고 화면에 뭔가를 보여주는 것은 형식에 오시면 되고요. 형식 탭에 오셔서 탐색 단추는 표시하지 않겠다. 아래쪽에 표시되는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다. 탐색 단추에서 아니오 하시면 되겠고요. 내 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뭔가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오셔서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 가능이 안 돼야 되겠죠. 아니오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폼이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되도록 그러면 모두 탭에 오셔서요. 위쪽에 가시면 기본 보기에 단일 폼이 되어 있는데 연속 폼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형식에 오셔서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면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뭘 선택하시냐면 가늘게예요. 테두리 스타일에서 가늘게를 선택하시면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없도록 할 거 그 다음 폼 바닥글에 txt 개수 그럼 속성 시트에서 txt 개수를 선택하시고 입고품 개수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개수를 표시하겠다. 그럼 개수라고 나오면 카운트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카운트 안에 모든 거를 세겠습니다.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문제의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폼 보기에 가셔서 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개수가 네 컨트롤 막 네 총 개수가 30개 맞고요. 잠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요. 형식에서 음... 스크롤 막대 모두 맞죠? 네 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변경된 내용 예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고 물품 상세 폼에 입고 물품 상세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여기에 하이폼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이폼을 만들 거고요. 문제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폼을 만드시려면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오셔서 하이폼 하이 보고서를 클릭하셔서 입고일 아래쪽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위치에다가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하이폼을 추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졸 폼은 기존 폼을 사용하시는데 분실 물품 리스트 분실 물품 리스트를 선택하고 다음 문제에서 물품 코드를 사용해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에서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에 분실 물품이라고 분실 물품이라고 하이 보고서의 이름을 입력 하이폼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이름 입력하시고 마침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입고 물품 상세 폼에서 다시 마우스로 쭉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txt id를 txt id를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리스트 폼이 나타나서 해당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프로시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기 클릭하겠습니다. txt id를 더블 클릭하면 리스트 명단 폼이 폼이 보이는 거네요. 그러면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점 폼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픈 폼이 되겠습니다. 폼의 이름은 리스트 언더바 명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명단 다음에 심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폼 보기니까 add 노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add 노멀 입력하시고요. 필터 네임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심표 조건에다가요. txt id 컨트롤을 더블 클릭할 txt id에 입력된 아이디와 동일한 정보만 표시한다라고 했어요. 조건에다가 큰 따옴표 문 꺼서 아이디가 아이디가 같습니까? 누구랑 txt id랑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면 되는데 이 txt id 아이디라는 속성은요.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로 문 꺼주실 거고요. txt id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n%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이 필요하시고요. 그 외에 큰 따옴표에 대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하시요. 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폼 보기에 가셔서요. txt 아이디를 더블 클릭하시면 리스트 명단 폼이 표시될 수 있도록 리스트 명단 폼이 명단 출력이라는 폼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닫기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변경한 내용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리스트 명단 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명단 출력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다른 폼인가 했는데 맞네요. 그래서 문제 3번까지 해서 문제 2번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엠의 출력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자 명단 분실자 명단 보고서를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분실자 명단 총괄 쿼리를 보고서의 원본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에다가 분실자 명단 총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고서 본문 영역의 전체 항목을 본문의 모든 항목을 선택하려면 눈꿈자 왼쪽에서 선택하시면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림과 같이 실선으로 테두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차적으로 이름 그 다음 입구일 물품명을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름 이름은 이미 정렬 및 그룹화가 되어 있음 되어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해 봤더니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에 현재 식의 이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옹구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정렬 추가하셔서 입구일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정렬 추가하셔서 물품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정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확인해 보고 혹시나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작업하셨고요. 4번에 이름 바닷글에서요. 바닷글에 TXT 소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해당 이름에 대한 보관료의 총액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총액을 표시하겠다 라고 하면 합계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누구에 대해서 합계를 구할 거냐면 문제에서 보관료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고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는 썸이라는 함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드명에 대해서 대가로 열고 그 다음에 보관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필드명 닫고 썸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름 바닷글에 TXT 속에 대한 보관료의 총액을 표시할 수 있고요. 페이지 바닷글에 있는 TXT 페이지 선택하시고요. 페이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컨트롤 온번에 커서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또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는 문제 보니까 총 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총 이라는 글자를 쓰고 한 칸 스페이스가 띄어져 있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전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다음 S가 붙여주시고요. M% 그 다음 한 칸 띄어서 영어로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칸 띄어서 중 한 칸 띄고 슬래시 띄어쓰기 되어 있는 부분 잘 확인하시고요. M% 그 다음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연결해서 띄어쓰기가 또 되어 있죠. 페이지라고 하는데 한 칸 띄어서 영어로 페이지라고 씁니다. P-A-G-E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현재 작성하셨던 보고서에 대해서 미리 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가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내용 우선 이름 순서대로 정리가 김가희부터 표시가 되어 있나요? 김가희 해서 강선이 김유나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보관료 합계 구해졌는지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문제 나와있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소개라고 했던 부분에 네 합계 구해놨죠. 그 다음 문제에서 한가지 안한게 있어요. 총액을 형식을 통화라고 했는데 통화라는 부분 안한거 확인했어요. 페이지 번호 머리끌 실선 네 맞습니다. 한가지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하셨던 txt 소개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형식을 문제에서 통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통화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통화 형식으로 표시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리 보기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분실자 명단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매 출력기능 1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두번째 분실 물품 찾기 폼에 분실 물품 찾기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 합니다. txt 찾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찾기 컨트롤에 물품명의 일부를 입력하고 옆에 있는 cmd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분실물품 테이블로부터 입력된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물품을 찾아다가 표시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실제 찾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하는 거니까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 문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한 레코드 원본 제 설정 방식으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의 현재 폼의 밑점 문제에 나와있는 속성 레코드 소스라는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스는 등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글자가 포함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제 원본 레코드 원본을 제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모든 필드를 from 어디로부터 분실 물품 테이블로부터 입력하시고요. 테이블로부터 조건은 where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 물품명이 물품명이 txt 찾기에서 입력한 일부에 해당한 이란 조건을 주실 건데요. 물품명이 그냥 같습니까? 라고 하면 좋은데 지금 문제에서는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크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라이크 다음에는 별표 그 다음 txt 찾기에서 입력한 내용 별표 입력하시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지만 이 물품명이란 속성은 문자입니다. 그리고 문자이기 때문에 별표 앞에서 별표 뒤에서 문자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txt 찾기 은 컨트롤 통해서 입력받는 거잖아요. 선택되는 거기 때문에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제는 큰 따옴표에 대해서 작업이 필요하겠죠. 열린 부분에 대해서 닫히고 닫혀 있다면 열리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품 찾을 명 우리는 분실 물품 테이블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물품 명에서 입력하실 거잖아요. 노트북 노트만 입력한다던가 상자만 입력한다던가 하셔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노트라고만 입력하고 찾기라고 누르면 노트북이 나오는지 상자만 입력하면 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입니다. 리스트 명단 폼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리스트 명단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분실자 명단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클릭했을 때 선택하시고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작성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 오픈 리포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보고서 아니요. 보고서 맞죠. 보고서의 이름은 분실자 명단 이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미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앱뷰 프리브 입력하시고요. 따로 조건이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돼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보기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하시면 보고서가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시는 내용이죠.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리스트 언더바 큐 테이블과 입구 물품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첫 번째 여기 두 개 테이블을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에서 입구 내역이 없는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을 조회하라고 했어요. 입구 내역이 없다. 입구 물품에 있는 데이터를 리스트 큐 그러면 잠깐만요. 리스트 큐는 전체 레코드가 18개 에요. 그 다음에 입구 물품은 쭉 데이터가 더 많죠. 여기에 물품 입구 물품에 없는 거를 리스트 큐 에서 가져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스트 큐 와 입구 물품 테이블 연결한 조인 속성 에서 더블 클릭 을 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두 테이블 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핵만 을 포함 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리스트 큐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요. 입구 물품에서는 조인된 필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하면 입구 물품에 없는 것만 리스트에서 추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가져오실 거냐면 입구 내역이 없는 기준을 어떤 걸로 잡을까요? 아이디 필드를 이용해서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디 더블 클릭 하셔서요. 조건에다가 먼저 셀렉트 아이디 from 입구 물품 테이블에서 아이디를 추출하는데 여기 테이블은 또 입구 물품이 아니라 리스트 언더바 큐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스트 언더바 큐 에서 조금 전에 그 물품 입구 물품 테이블로 부터 아이디를 추출했어요. 근데 추출한 데이터가 없는 것만 리스트 큐 에서 가져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not in 이라고 문제에 나와있는 연산자를 입력하는데 여기 조건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조건의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혹시 또 수정할 게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작성하신 다음에 보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휴대전화 전자우편 맞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전체 레코드 수가 6개가 맞나요? 네 맞네요. 그래서 입구 물품 테이블에 아이디가 없는 것만 리스트 큐 에 가서 해당된 아이디에 해당한 이름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을 가져다가 이렇게 표시해주는 컬 이었습니다. 수정하실 게 없네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예 눌러서 커리 이름을 입구 오류 신청자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문제도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된 테이블은 분실물품 테이블 가져오실 입구 입구 물품 테이블 가져오십니다. 추가 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시고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먼저 문제에서 물품 이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 이름 이라는 필드가 지금 보이지 않으세요. 물품 명을 물품 명을 가져다가 우리는 물품 이름 이라고 수정을 하실 거고요. 보여지는 이름은 물품 이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하시고 그 다음 보관 금액은 보관료 필드를 가져오셔서 보관 금액 이라고 수정할까요. 보관 금액 이라고 이름을 수정하시고 입구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구 횟수는 우리 물품 코드를 가져다가 그 다음 입구 횟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입구 횟수라고 표시한 다음에 횟수 그 다음 횟수는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실 거니까 문제에서도 그룹 바이저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약 버튼 누르셔서 요약 에 가셔서 물품 코드 에 대해서는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현재 작업한 내용을 잠깐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시면요. 물품 이름부터 그 다음에 보관 금액 입구 횟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서 내림차 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하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캐릭터부터 아래까지 P&P 까지 표시가 돼야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작성한 화면에서는 캐릭터 여우부터 주류 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두 개 테이블에 가져온 데이터에 물품 이름과 보관료 물품 코드에 해당한 일치한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두 개 레코드가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석 P&P는 아마 횟수의 0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 수정을 하고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 물품 가 입고 물품 테이블을 연결한 조인 속성을 더블 클릭 하셔서 현재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을 포함합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분실 물품 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고 입고 물품 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신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제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물품 이름이 모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디자인복 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사실 문제에서는요. 조인 연산을 수행하고 그룹 바이저를 이용하여 SQL 명령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SQL 명령으로 작성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디자인복 에서 작업을 하셨고 지금 작업한 거를 SQL 보기로 가셔요. 우리 홈에 가셔서 SQL 보기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하라고 문제에서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디자인복 에서 작성을 하신 다음 그 다음 이거를 SQL 보기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신 다음 문제서요. 커리 이름을 물품별 보관 내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별 보관 내역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커리 하나가 작성이 되어 있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SQL문으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5회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